오팟서티 재질을 이용해서 투명하게 이미지 뒤쪽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응용하시면 편하게 이런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모델링 하지 않고 재질 만들어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재질을 이용해서 나뭇잎 만들기 강좌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제 모델링한 나무가 아니에요. 재질입니다. 투명하게 해서 실제 나뭇잎이 모델링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 수 있죠. 포토샵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강의를 진행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딱 드려지죠. 그런데 보시면 플랜에 투명하게 재질을 입힌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개구리를 모델링 한 게 아니고 플레인에다가 재질을 입혔어요. 포토샵을 일단 실행을 포토샵에서 일단 작업을 해야 되겠죠. 구글 같은 데에서 저작권에 걸릴 염려 없는 이미지 혹시 가지고 계신 이미지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배경을 요즘 포토샵 최신 버전은 배경 아주 기가 막히게 따져요. 프로 이미지인데 이미지는 공유하실 필요 없죠. 구글에서요. 이미지 괜찮은 거 좀 따기 편한 거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오른 버튼 눌러서 다른 이미지로 저장 한 다음에 포토샵에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불러오면 버전은 상관없습니다. 시스 2018 버전인데 그 이전 버전도 똑같아요. 백그라운드 이렇게 불러왔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요거를 레이어로 바꿀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프로그로 바꾸죠. 오케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레이어가 됐습니다. 배경을 지울 수가 있어요. W 누르셔서 매직 원드 여기 있습니다. 매직 원드 툴을 선택하시고 클릭하셔서 바깥쪽 흰색 그 다음에 쉽트 눌러서 개구리가 민감해 할 부분 건드리지 않게 조심히 이렇게 안쪽도 막혀 있는 곳은 쉽트 눌러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립니다. 컨트롤 딜 누르면 선택이 해제되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S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jpg 파일을 저장합니다. png 파일 해도 어차피 png 파일 해도 배경이 투명하게 보이니까 frogdiffuse.jpg 파일로 이름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저장을 하세요. 그래서 오케이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jpg 파일로 했기 때문에 배경이 흰색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알파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걸로. 뉴 레이어. 여기 레이어 있죠? 뉴 레이어 버튼을 여기요. 다시 이거 프레임으로 바꿔야겠네. 여기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클릭이. 뒤로 레이어를 밑으로 제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X를 누르시면은요. 여기에 그 색깔이 여기 팔레트 있죠? 무슨 뭐 빨간색 돼 있고 주황색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빨간색 진한 빨간색 이렇게 돼 있어도 X를 누르시면 디폴트 값으로 돌아와요. X를 누르시면 디폴트 값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까만색 흰색. X를 누르시면 서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단축키 잘 알아주세요. 까만색이 앞에 온 상태에서 B 브러쉬입니다. 단축키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여기. 여기 브러쉬에요. 이걸 선택하고. G. 페인트 버켓.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G 누르시면 돼요. 그냥. 그럼 이렇게. 예. 페인트 아이콘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까만색을 칠합니다. 레이어 1에다가. 예. 그리고 프로그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잘 보세요. 이번에는 요 락. 있죠? 레이어 부분에. 요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투명한 부분은 색이 안 입혀지고 픽셀이 픽셀 정보가 있는 부분. 그게 연두색이 됐건 흰색이 됐건 빨간색이 됐건. 픽셀이 있는 부분만 색칠이 됩니다. 무슨 색으로? 흰색으로. X를 누르셔서 얘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얘를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흰색이 앞으로 오게 하고. B 브러쉬를 이용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브러쉬요. 여러분들 포토샵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친절하게. 한 다음에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락을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자물통이 떠요. 색칠을 하면. 보세요. 뒤에 그 레이어 1은 좀 숨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만 흰색으로 되어 있고 픽셀. 포토샵은. 죄송합니다. 진동을 안 해놨네요. 포토샵은 배경이 투명하면 이렇게. 그 체크무늬가 되죠. 그죠. 그래서. 까만색. 흰색. 맥스에서는. 흰색은 투과. 까만색. 흰색은 뭔가 있다. 까만색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투과. 이렇게 인식을 해요. 맥스는. 그래서 얘를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서. jpg 파일로 저장하는데요. 이번에는 프로그 알파 점 jpg 로 이름을 짓고 저장 누릅니다. 자 이제 맥스로 돌아와서요. 버전이 2018 버전인데. 그 이점도 상관없습니다. 코로나 렌더러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V-Ray건 일반 스캔라인이건 다른 렌더러도 똑같습니다. 과정은. 코로나. 어 나 코로나 안쓰는데. 하실 필요 없어요. 자 플레인을 하나 만들죠. 플레인을. 프론트뷰에서 하나 이렇게 설치하고요. 세그먼트는. 1. 1로 놓습니다. 자 M 누르셔서. 재질 편집기 불러오구요. 음. 밑에 보면 맵스 있죠. 이걸 이걸 사용할겁니다. 이거를. 코로나 렌더로 굳이 안쓰고. 코로나 렌더로 바꿔도 되는데. 오른 버튼. 코로나 컨버터. 코로나 렌더로 쓴다고 했으니까. 코로나 렌더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MTL 들어왔죠. 밑에 보시면 역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뭐. 메뉴와 약간 다르지. 뭐 이렇게 애니토피 뭐 이런거만 들어가있지. 그. 디퓨스랑. 그 다음에. 오퍼서티 같은. 있는건 똑같아요. 자. 탐색. 디퓨스의 탐색기에서요. 저는 재질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 frog. frog. frog.jpg 파일을. 네. 여기 있죠. frog. frog.dfuse. 얘를. 드래그해서. 디퓨스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현재. 여기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얘를. 흰색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이 오퍼서티 있죠. 여기. 투명도입니다. 오퍼서티에. frog.alpha. 를. 이렇게. 오퍼서티에다가. 드래그해서 복사.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가. 투명하게 날아가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까만색은 없다. 모양. 형태는 똑같죠. 그죠. 디퓨스. 프로그 디퓨스랑. 얘랑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죠. 외곽선이 똑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까만색 부분이. 날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해서. 재질을. 여기다가. 입힙니다. F3 눌러서. 다시 한번 재질 입히고요. 미리 보기. 해놓으면. 이렇게. 그죠. 흰색인데도 불구하고. 뒤가 투명하게 됐죠. 못 믿으시겠으면은. 뒤에다가. 주전자를 하나.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프론트뷰에서 보면. 주전자가 너무 작네요. 탑뷰에서요. 뒤로. 여러분들이 의심이 하도 많아서. 제가. 고생을 하고 있어요. 다시. 퍼스펙티러에서 보시면은. Z 눌러서. 화면에. 이렇게. 그죠. 앞뒤로 다 보여요.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뚫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오퍼티 맵을 써서요. 이런 걸 많이. 활용. 응용하시면은. 데이터를 가볍게 하면서. 쉽게. 쉽게. 어떤 형태를. 3D는 아니에요. 옆으로 가면은. 일자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